형형색색의 화려한 등불이 거리를 밝힙니다. 중국 고궁의 모습부터 축제의 상징인 대형 원숭이 모양의 등불까지 사람들의 밝기를 사로잡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빈의 명물인 오페라하우스도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빈의 단유부강에서 열린 중국 등불 축제 모습입니다. 중국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만 8천 개의 LED 조명으로 36개의 작품이 전시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